지금 당겨 당겨 그게 더 빨라야지 당겨 또 봐 칠라고 당겨 지금처럼 당겨 힘 다 빼고 당겨 그렇지 당겨 힘 들어가 안 들어가 상당히 가볍게 가잖아 더 가볍게 또 봐 낯겟이 항상 뒤에 남겨 있어야지 뒤에 남겨 놓고 있어야지 당겨 뒤에서 봐 낯겟을 남겨나는 이유가 손목이 뒤로 떨어지면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낯겟이 남겨져 있어 앞으로 가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 칠려면 어떻게 돼 해봐 줘봐 그러면 낯겟을 남겼어 이 상태에서 칠 거야 뒤에 싱도 똑같아 오브 싱도 낯겟이 남겨져 있다 들어야 돼 어깨는 나가더라도 몸이 나갔어 몸이 돌아서 봐 낯겟이 남겨져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당겨 주잖아 그치 여기도 똑같은 거야 남겟은 상태에서 당겨 버려야지 거기 당겨야지 당겨줘 더 가볍게 당겨줘 더 가볍게 당겨야 더 가볍게 당겨야 당겨 왜 밀리는 이유가 속도가 밀려 그러면 빨리 당기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당겨 주잖아 그렇지 왜 떨어지는 속도가 있고 내가 내보내는 뒤에서 부터 백싱이 있을 거란 말이야 떨어지는 속도 내 나오는 속도가 맞아야 돼 그럼 그 위치가 정확히 맞춰야 된다 여기서 맞춰 봐 남겨놓고 여기야 봐 또 봐 칠려고 하지 당겨 더 가볍게 당겨 먼저 당겨야 돼 더 가지 말고 쫓아가잖아 습관이 자꾸 쫓아가 여기서 맞춰야 돼 여기서 맞출 거야 그럼 여기 왔을 때 내가 당길 거야 떨어지는 속도가 내가 당기는 속도가 맞아야 돼 당겨 더 가볍게 당겨 당겨 남겨놓고 남겨놨다 뒤에 남겨놓고 있어 그래 더 가볍게 당겨 그래 그러니까 볼 떨어지는 속도하고 네가 낙기에 나갈 수 있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볼 떨어지는 속도가 10이다 그러면 뒤에서 당기는 속도가 네가 5야 그러면 먼저 당겨야 되는 거야 그럼 낮이면 그만큼 빨리 당겨야 돼 당겨 그래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있지만 그 높이는 자지를 높고 낮고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뒤에 항상 낙기를 남겨놓고 있다가 낙기를 그 다음에 당겨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힘을 쓰지 제 붐이 나켓은 안 들어오고 여기서 밀어치는 거야 나켓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당겨는 게 임팩트잖아 이 순간에 볼 속도를 맞춰 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남겨놨다가 볼 속도를 딩겨놓고 당겨줘야 된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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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이거 쫓아가는 거잖아 뒤에서 다 남겨놨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보고 당겨 버리면 힘을 가지 더 들어와 남겨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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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쫓아가니까 그래 내가 야구 선수인데 여기가 홈이야 그러면 볼을 저기서 던지잖아 그런데 지금 강화는 저기서 준다고 생각해봐 이거 가는 거고 여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여기서? 힘이 여기서 맞아야 돼 그럼 여기까지 기다려줘야 돼 여기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면 자 기다렸다가 앞에서 여기서 줘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줘봐 기다렸다가 이렇게 와야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와야지 그런데 이건 못 기다리고 내가 타점을 안정해 놓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어디에 칠 거야 또 정해 몸을 봐봐 자 여기에서 칠 거야 여기에서 칠 거야 그럼 여기야 던져 고개를 좀 봐봐 고개를 좀 봐봐 여기까지 가 가 아니 여기까지라고 기다려 가 그래 기다려 아니 저기만 보고 있어 자 가 또 좀 더 가 좀 더 여기 봐 가 그래 여기야 여기다 있다 가 기다려 가 기다려 가 가 가 가 또 봐 쫓아갔잖아 기다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 여기서 맞아야 되면 여기서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지지 그러면 여기서 맞아야 돼 여기서 스윙을 출발시켜 당기고 있어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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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시간 나오는 시간 계산해 보라고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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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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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벼하게 당겨 당겨 정해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치는 것은 이렇게 나가야 돼 자 여기도 맞아 뒤에서 놓고 기다리잖아 그렇지 근데 뒤부분이 그렇죠 싱 자체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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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손 당겨 거기서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당기려니까 팔 그대로 놓고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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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겨진 상태가 돼야 되고 이게 앞으로 가 있으면 바로 떨어져 이 상태이면 바로 떨어져 중간에 들어가 중간에 이게 남겨지는게 잘 안되지 솔직히 그러니까 나켓을 잡고 있으니까 남겨지는게 안되지 나켓을 놓아 버리면 돼 공간이 떨어져 있어 이거를 놓기 전에는 어떻게 떨어져있냐면 여기 있으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지잖아 여기서 남겨놓고 이걸 당겨 봐봐 살짝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크로스가 됩니다 볼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상대편이 어디에 있냐를 봐야지 여기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것은 이미 잡고 들어간 상태야 그러면 이 상대편은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태야 들어오면 잡았어 왔어 왔어 거 먹었어 당길때 이 뒤로 남겨줘야지 그래야지 마음대로 네가 당기지 빨리 당겨야지 빨리 당기면 여기로 간다니까 이게 아니고 잡은 상태에 남겼다가 빨리 당기면 빨리 당겨 버리면 내려간다고 빨리 당기면 빨리 당겨 버리면 내려간다고 네 낙기를 빨리 당기면 낙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야 네 거기서 저기 끝을 보고 때려버리면 되가지고 팍 나가 네 뒤로 남겼다가 네 뒤에서 스윙 자체가 항시 남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트에 붙으면 안되잖아 붙으면 이게 안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바로 때려버리면 바로 당겨 버리면 크로스야 이렇게 이렇게 남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정도 이게 잡혀져 있고 침대 살짝 살짝 그래서 미리 떨치는 소리는 아니야 잡고 있다가 떨쳐버리면 돼 남기잖아 이 상태에서 이건 안 남아있는 거고 잡고 남겼지 남겼다 들어온단 말이야 남겼을 때 상대편이 들어오겠지 자 자 자 남겼잖아 한번 남기면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도 신발 여기도 그 여기도 여기도 저 저 저 생각 은 여기도 그